요즘 고겸이 형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? 낯설었어요? 다른 사람처럼? 네 강아지고요. 네가 얽혀있는 그 사연 있는 거 아지? 이상하네요. 강아지들이 저 엄청 좋아해서 달려들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 좀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열이 39도가 넘네. 한 번 피맛을 보고 쇠붙이는 그 피맛이 그리워서 자꾸 피를 부른다는데. 당신 누구야? 너를 지켜봐.